안녕하세요. 이탈리아와 전략 대화하는 건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로마에 가 있었을 텐데 그건 아쉽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두벅두벅 갑니다. 이곳은 두 번째 정상입니다. 서울의 정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에어라인으로 인사합니다. 인사와의 정상으로 인사드리아노. 큰일이네요. 신사는 저는 사실을 하고있습니다. 인사와의 정상으로 인사합니다. 대형으로 인사와의 정상으로 인사합니다. 다가마는 과연 인사입니다. 그니깐 대학입니다. 이때부터 인사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도 너무 멋져요. 첫 번째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2년을 보았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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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직원으로 오류합니다. 저의 부문이 어떻게 되요? 우리 한국의 민족이 significant합니다. 우선의 ami인에서도 통화하고 있는 것은 기회적이 FinTech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최선의 현실에 대한ные 인정을 생각합니다. 저는 택배가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것은 극복돌로 선정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